무대에서 하는 약속이 필요해. 자유롭게 일해서요. 저희 왔습니다. 시간 좀 지키자. 아이돌도 많이 힘들죠? 아직 월터에 대한 애정이 없네. 내일이면 날 좀 좋아해주려나?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왜 다들 날 가르치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요. 스포트라이트. 이게 지금 월터에게 안기고 싶은 싱어의 움직임이냐고. 아 뭐야 이거 진짜 저러네. 대상 까먹었어요? 보고 싶었어라고 해야죠.